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인사네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1년 동안 제 강의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전부터 따뜻한 말도 좀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다그쳐가지고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나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잘 나온 이후로도 거의 놀지 않고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세상 사리의 파도에 여러분들이 휩쓸려가지고 너무 힘든 일을 겪지 않으려면 좀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조금 다그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는 정말 곧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물론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게 앞으로는 더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이 말씀하신 말인데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최근까지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나를 알지. 당연히 내가 나를 아는데 왜 나를 알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나를 모르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뭐 맛있는 거 좋아하고 연예인 누구 좋아하고 다들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사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냥 취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까지 본 바로는 거의 타고나더라고요. 이게 학습된 것도 있겠지만 타고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을 못 먹어요. 무슨 말이야?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를 드는 거지만 실제인데 예를 들어 저는 커피를 못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고 저는 알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각성 상태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약간 기본적으로 약간 조금 각성이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커피를 딱 마셔주면 기분 좋게 각성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 이렇게 들떠 있는데 커피를 마시면 더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커피가 좋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는 돈이 좋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일 것이에요. 누구는 좋은 대학이 좋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삶과 나에게 딱 맞는 삶, 내가 행복한 거는 다를 수 있거든요. 다만 이거를 그냥 하루 이틀 고민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지 알아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올 한 해의 수험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공부와 학문이라는 게 그리고 지식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나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지 생각해서 커피를 안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타고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말씀드린 게 올 한 해를 내가 과연 이게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한 해로 삼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까지의 여러분 성적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타고난 사람은 좀 놀았어도 성적이 잘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의 케이스를 비추어 봤을 때는 아마 제가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는 원래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정말 계속 노력을 하면서 꾸준히 꾸준히 조금 조금씩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자기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러면은 다행히 올 한 해 수험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이 강제적인 상황이 됐으니까 이 강제적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보는 걸 기회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생이 그래도 한 100년, 80년 이렇게 살잖아요. 100년 정도 정도 산다고 했을 때 1년 정도는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안 맞으면 사실 미련 없이 치워버리고 다른 걸 찾아 빨리 떠나야 되거든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아 이것도 자꾸 다그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 다그쳐서 죄송한데 제가 원래 좀 예민한 사람이고 원래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저 정도로 다그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좋으면은 계속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럼 나는 어떤 게 맞는 사람일까? 이런 거를 발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 이게 자기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제일 핵심은 올 한 해 시작할 때보다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너무 너무 저 끝에 모를 올릴 등급, 만점 이런 걸 잡아놓고서 그게 안 나왔다고 난 공부가 안 맞아 이거는 아닌 거죠. 세상이 정한 기준에 여러분을 맞추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공부가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이라면은 올 한 해 공부를 그래도 노력을 해서 유의미하게 성적이 올랐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내년에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부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또 오해하시지 않기 위해서 나는 뭐 올 1등급이 안 나왔으니까 공부는 안 맞아. 이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다만 제가 이제까지 또 학생들을 봤을 때 솔직히 그런 학생도 있거든요. 올 한 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마음먹고 시작을 했지만 진짜로 크게 변하지 않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가진 재능이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잘 발견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갈 때 진짜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능과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앞으로 인생에서는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제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췄는데 그런데 여기서 맞췄고요. 맞췄는데 공지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일단 12월 달에 저는 2025 206학년 6학년도 더 시크릿으로 돌아오고요. 이건 광고입니다. 더 이번에는 더 완벽한 교재 완벽한 기존에도 제가 혁신적인 교재를 만들었다고 자부를 하지만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어 가지고 오타가 좀 있었어 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잡아 가지고 완벽한 교재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12월 달에 이거는 제 선생님 홈에 공지사항에다가 올릴 예정인데 여러분 수능이 끝나시고 결과가 좋은 학생들을 제가 좀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인터뷰를 해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제 수업을 듣고서 만점 받은 학생들은 제가 이미 올해 캐스트 초반에 올렸거든요. 하지만 또 인강만으로 듣고서 이걸 또 만점 받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능하면은 좀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 수업을 잘 듣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다면은 12월 달에 제 공지사항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조금 이미 수능 끝난 이후라서 내가 왜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수능 끝난 이후에 다시 들어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심지어 결과가 좋으면 더 그렇겠죠. 굳이 들어오시고 싶지 않겠죠. 다른 거 할 일도 많고 바쁘고 이제 놀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혹시 시간을 좀 내주셔가지고 제 12월 달 한 10일 정도까지는 공지를 올릴 것 같으니까 그 12월 10일 정도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공지사항 확인해 주셔서 인터뷰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광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